타락 이후에 도둑의 법칙은 사람에게 무슨 용도가 있습니까? 타락 이후에는 아무도 도둑의 법칙으로 의로움과 생명에 도달할 수 없지만 그것의 중대한 용도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있고 또한 곧 거듭난 사람이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또 백악이 있습니다. 굳이 모른도 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도둑의 법칙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도둑의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뜻 그들로 준행하도록 얽매는 그들의 본분에 관하여 알려주고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없고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악으로 고염되었음에 깨닫게 하고 그들이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느껴서 겸손하게 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그들의 완전한 순종의 필요함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도는 용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메스메스의 대유리 문답을 보면서 1부를 지나 2부로 넘어왔죠. 1부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에 대하여 2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게시하신 모든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도둑법으로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은 당신의 게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이 성경에 도둑의 법으로 제시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둑법이 타락 이후의 사람, 즉 타락 이전의 사람에게는 유효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못 지키니까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93호는 타락 이후에도 이런 도둑의 법칙이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절을 보시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한사 94문의 답이 이렇죠. 타락 이후에는 아무도 도둑의 법칙으로 의로움과 생명에 도달할 수 없지만 타락 이전에는 가능했어요. 타락 이전에는 도둑의 법칙으로 의로움과 생명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연적으로 출산하는 사람은 도둑법으로 의로움과 생명에 도달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절이 얘기하는 그대로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에는 문제가 없어요. 도둑법에는 문제가 없어요. 단지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못하는 거죠. 능력이 없을 뿐입니다. 능력이 없다고 마땅히 해야 될 어떤 당위가 가치가 떨어지고 그런가 아닙니다. 갈라데어서 2장 16절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니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타락 이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으로 의론과 생명에 도달할 수 없어요. 갈라데어서 2장 16절이 다시 말해주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거 아니다. 그 사람은 아담이오의 모든 사람을 말하죠. 바울이 2장 16절 말미암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 아니다. 어떤 육체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죄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당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디모델에서 1장 8절을 봅시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러나 율법은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 93문 답의 후반부에 나와 있죠. 그것의 중대한 용도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있고 또한 곧 거듭난 사람이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독특하게 있다. 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뿐 타락 이후에도 그것은 신자비신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중대한 용도가 있다. 다시 바울의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율법은 사람이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잘못 쓰면 비참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율법의 용도 중에는 울타리의 기능이 있어요. 신자든 비신자든 어떤 범위 바깥으로 나가가지 못하게 모든 나라의 법체제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으므로 거의 모든 나라와 제도에서는 사리를 금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공통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덕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95문을 봅시다. 95문은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도덕법의 용도가 뭐냐 유용하다고 했는데 그 도덕법의 용도가 뭐냐 어떤 소용이 있느냐 이런 것이죠. 오늘까지 이걸 보고 내일은 이걸 세분화해서 비신자에겐 어떤 용도가 있고 신자에겐 도덕법이 어떤 소용이 있느냐 그것을 보겠습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신자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도덕법을 아무리 지켜도 그것은 악이에요.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는 못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최고의 선한 행실조차 하나님 앞에는 죄일 뿐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환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도 하나님의 의의에 이르지는 못해요. 반면에 신자는 자신의 도덕법의 순종 이 선한 행위가 예수님의 중보사역으로 마이미야마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됩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죠. 신자도 육신이 아직 미어있기 때문에 그가 선한 행위를 해봤자 얼마나 순전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올려보내줘요.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부시 부문의 답을 다시 볼까요? 도덕의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유용한데 그 용도가 무엇이냐? 도덕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같은 그들로 진행하도록 얽매는 그들의 본분에 관해서 알려주고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없고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필요함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게 도움낸 용도가 있다. 자 먼저 레이기 11장 44절부터 45절을 보면서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의 표현이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발미야마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해낸 요구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질하다. 이렇게 어떤 규례들을 명하시는 이 법칙 이면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한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법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런 걸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본성에 거룩하시니 그분이 명하시는 이 명령도 거룩한 성격을 지니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은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된다. 뭐 착하고 윤리적이고 1차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라 구별되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어 계셔요. 그러므로 신자에게도 또 비신자에게도 그런 구별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게 구별되지 않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있어요. 래위기를 조금 더 보죠. 20장 7절 8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니라. 이 규례가 바로 도덕의 법칙이죠. 물론 이 래위기 본문은 신자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포기,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정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것을 사람에게 거룩함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7장 12절도 봅시다. 이뤄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개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이보다 분명한 표현이 어디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칙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과 지키고자 하지도 않는 인간의 완악함이 문제일 뿐 하나님이 제정하신 도덕법칙은 무거운 짐이나 인간을 비참하게 하려는 용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도덕법은 도덕법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피조물로서의 모든 사람의 의무에 계신 그 의무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봅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었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도덕법이 뭔지 아느냐. 공의를 행하고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mercy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도덕법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똑같은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교만한 것 그래서 주님이 인간에게 그러한 것을 통제케 하시고자 도덕법을 주셔요. 이건 신작은 비신작은 마찬가지죠. 누구나 화목하게 살아야 해요. 하여튼 그것을 요구하셔요. 야공사 2장 10절부터 11절도 봅시다. 누구든지 온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음 즉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자가 되는지라. 사람의 본부를 알려주죠. 그리고 할 수 없음 우리 밑창을 알려줍니다. 95문의 답을 다시 보세요.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없고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필요함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게 도는 용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악단 타락성을 확신케 합니다. 더욱 겸성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필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도덕법은 그들의 죄성과 그 본성상 영적인 비참함을 깨닫게 합니다. 10편 19편 11, 12절을 봅시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큰 이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는 누구이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보상하게 하소서. 10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은 10편 19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개미와 도덕법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제가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상이 큽니다. 신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하는데도 상을 주시는 하나님. 신자에게는 그래요. 10편 기자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는 누구겠습니까? 주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보상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신자가 자기 비참함을 느끼며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도덕법의 역할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율법은 신자와 비신자 모두에게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치솟아 주시면 못해요. 그리고 이제 거듭난 신자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등불 역할도 하기는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봅시다. 그런 죽을 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거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 로마서 7장이 너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깨달을 수 없는데 이 좋은 게 왜 죄냐? 제발 나의 문제를 다른 것에 탓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숨 지으면서 이건 어차피 못하는 거야. 아무도 못할 걸 줄서 하나님은 가학적인 존재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래, 이거 마땅히 행해야 되는 걸 아는데 내가 이거 못하고 있다? 뭐가 문제가 생긴 거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 머리와 가슴 내 마음과 손발이 왜 따로 놀지? 이것을 가지고 에이, 어쩔 수 없어. 대충 사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도둑법은 그들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함으로 죄인들을 겸손하게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봅시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그라미 후손들아 너희 교만할 거 없다. 너희도 이방인과 다를 거 없어. 고상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아 너희도 자부할 거 없다. 너희도 유대인이나 또 다른 섬에 사는 사람들이나 다른 대륙에 있는 이들이나 다른 거 하나 없어. 다 부족해. 다 예수 필요해. 다 주인이야. 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4만 6장 봤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가정이 여기시는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만한 눈 싫어하시죠. 호띠하이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도덕복을 통해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교만을 씻어내시고 이제 그리스도께 나아갈 준비를 하게 하죠. 설교의 기능은 율법으로 아프게 하고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강릉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문제가 있는 거야. 편안하고 그러면은 자기개발서나 어떤 세상적 위로에 대한 책도 얼마든지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도닥 도닥 괜찮아. 오늘도 수고했어. 너는 지금도 괜찮은 사람이야. 썩 멋지고 예뻐.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스 3장 23절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법칙을 진행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원래 그렇게 창조됐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주님과 지복을 누리고 영생을 사는 것 주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려야 되는데 죄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킬 수도 없고 하고자 하진 않아요. 도덕법은 저로부터 구원 받기 위해 구주로서의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한 명백한 인식을 갖게 합니다. 갈라에 대해서 3장 21, 22절 봅시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하스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저는 참 이 바울서신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의 본성과 우리 필요에 대해서 적실하게 접근해요. 보세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우리는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의무 목록을 들여넣고 거리끼게 하는 거 벗어버리고 싶거든요. 빨리 빨리 우리 귀찮고 복잡한 얘기는 뒤로 하고 생략하고 좋은 걸 말해 갑시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너의 죄를 직시하라 회개하라 예수를 받아들이라 영웅상을 누리라 그 순서로 갑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율법을 경의여기지 마라. 웅학선생 역할을 하는 율법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순서를 바꾸면 문제가 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바울의 얘기를 계속 들어봅시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반대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었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하스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입니다. 약속은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율법을 모두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복을 먼저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덕법은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성품과 의에 대한 높은 인상을 갖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사절을 봅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뭐예요? 이제 그분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고 공생의 사약을 마치심으로 휘장이 갈라지죠. 찢어집니다. 위에서부터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이제 관습법과 시민법 이제 폐해집니다. 도덕법도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모두 순종한 자로 성부께 인정을 받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오.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만드셔요. 부족하고 실패하지만 하나씩 둘씩 순종하게 실제로 만드세요.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결코 칭의를 앞설 수 없어요. 율법으로 마이미야마 괴로운 자가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모든 걸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노병을 바라보듯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칭의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성화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약속이 먼저가 아닙니다. 율법이 먼저입니다. 도덕법이 먼저입니다. 도덕법은 그런 의미에서 유용한데요. 오늘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소용이 있다는 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보지 않겠습니다. 내일 이 도덕법이 비신자와 신자 모두에게 어떻게 유용한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급히 달려왔는데요. 도덕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도덕의 법칙은요. 우리를 비참하게 해요. 이건 거듭난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늘 온전하지 않거든요. 이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꼬이고 꼬였어요. 우리를 겸속해요. 한숨짓게 합니다. 어찌할 거 어찌할 거 그거를 율법의 마침 이루시려고 예수님 모셨어요. 예수님 맞으시되 항변하지 않으시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되 변호하지 않으셔요. 율법을 이루시려 예안의 말씀을 이루시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마지막 외치는 뭐예요? 다 이루었다.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울 때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위하여 오시고 사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합시다. 눈물 어린 눈으로 그분을 바라봅시다. 이제 됐다. 위로하시면 그분의 위로를 바라봅시다. 오늘 목요일이에요. 고난주라인데 바로 이 목요일에 예수님은 예수님 저희들과 6월째 식사를 하시고 잡힘을 예언하시고 그저희 저희들에 발을 씻으시죠. 씻어주시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자 제 뜻대로 제 뜻대로 여기 여기 저기 가는 양대를 대신해 친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날에도 저희들을 섬기시는 겸손한 왕이셔요. 오늘도 그분 앞에 엎드려져 모든 걸 내어 맡기고 나를 위해 율법을 모두 순종하시니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을 덕후 살아나는 여러분을 다 되시길 주의 여러분을 주원합니다.